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과목 상담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담 이론은 여러분 들어도 과목 듣기만 해도 벌써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공모에서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70점, 80점은 무난하게 먹고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가벼운 과목이죠. 상담 이론에서 80맞아졌다. 땡큐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결제하겠습니다. 중다양식치료. 중다양식치료. 베이직 아이디 카드라고 하죠. 베이직 아이디 카드. 스트레스가 어떤 요인들이 인간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문제점의 가장 큰 핵심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에서 온다. 이겁니다. 키워드는 행정. 상담사는 상담이 주 업무지요. 행정은 주가 아니죠. 행정은 부가적 업무라고 해서 행정은 감상만 해라. 행정, 감상, 인. 여기는 행동 영역입니다. 어떻게 대략. 행정, 감상, 인. 대략. 이게 키워드죠. 행동에 대한 문제들, 정서에 대한 문제들, 감각, 또 마음의 심상, 이미지죠. 인지, 대가리, 대인관계, 약물, 운동 이런 걸로 치료해라. 라고 하는 게 중다양식치료죠.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C죠. C. C. Cognitive 영어로는 순수한 우리말로는 대가리죠. 대가리. 인지, 대가리. 인지의 영역이다. C는 인지다. 대가리다. 대가리가 좀 거짓게 한 사람은 DGR이다. DGR 대가리다라고 보고요. 낮은 개념 진안친 공상. 공상이 많아요. 마음의 여러 가지 공상이 들죠. 낮은 자아 개념. 공상은 심상이다. 심상, 공상, 상상, 찌찌뽕, 이미지다. 쉽죠. 공상, 심상, 상상, 찌찌뽕. 상자가 들으면 이미지다. 그래서 I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있죠. 공상 들어가면 심상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인지는 대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17번 가죠. 인지 왜곡 또 나왔네요. 인지. 하, 인지야. 제가 진짜. 인지는 제가 만들어도 정말 아주 제 자신이 기특해요. 인지, 대가리.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단 한 명이 누구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입니다. 인지는 뭐라고요? 대가리. 왜곡. 대가리가 왜곡되었다 이거예요. 대가리가 왜곡됐으면 뭐예요? 미친 거죠. 미친 종류. 미친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을.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대가리가 미친 거를 잘 연결된 거. 문제가 쉽잖아요. 공부해요. 이거 완전히 드라마예요. 드라마죠. 이게 뭐 공부요. 그런데 문제를 인지 왜곡의 유형과. 인지 왜곡이 뭐예요? 물론 사람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총공무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복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문제가 쉽게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이 복은 어떻게 이어지죠?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옳은 거 체크하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옳으네요. 미친 종류, 파쿠카, 새로 전학 가는 학교의 아이들은 모두 나를 싫어할 거야. 끝장나게 어렵게. 이건 강박증에서 나타난대요. 강박증에서 뭐예요? 하나의 사건이 나오면, 이게 끝장에서. 만약에 생선을 먹었다. 생선을 먹었는데 목에 가시가 살짝 스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넘어가면 소화되면 녹아서 다 영양가로 가겠죠.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나는 곧 죽을 거야. 끝장나는 거, 미친 거죠. 이런 것들, 파쿠카, 끝장나게 보는 걸 파쿠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과잉, 일반화, 하나의 사건으로 전체를 보는 거. 이무적 출현 또는 자의적 출현, 자의적 해석, 지맘대로 해석하는 거. 이런 거죠. 정신적 여과라고 나왔는데요. 애들은 내 외모를 비웃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건, 애들이 내 외모를 비웃는 거야. 이거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 맘대로 생각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자의적 해석, 임의적 출현이다. 정신적 여과는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선택적 추상화라고도 하고요. 외국 원소 번역이기 때문에요. 선택적 추상화 또는 선택적 출원 또는 정신적 여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왜곡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그젠플. 예를 드는 게 쉽죠. 저는 강의에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완벽주의자들,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귀납적 공부 방법.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고, D는 이렇고, E는 이렇고, E는 이렇고. 이런 귀납적 공부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제 강의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요즘 시장에서는 성격 고쳐야 돼요. 요즘은 이제 스피드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답이 나와야 돼요. 핸드폰도 여러분, 2G식 핸드폰은 이제 마탱이가 갔어요. 스마트폰 치면 딱 나와야 돼요, 정보가. 그런데 저 강의는 잡보 같지만 스마트폰, 5G식 공부 방법이죠. 오지게 쉽다, 5G식 공부 방법이다. 2G식 공부 방법은 저리 가라, 쓰면서 분석하는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면 예를 들면 8명이 되게 좋아요. 교수님 강의 되게 좋은데, 그런데 완벽주의자 2명, 뭐 저런 강의가 다 있어요. 저게 강의요? 저게 왜 공부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2명이 댓글에 대고, 저게 무슨 공부예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나는 강의하면 안 되는구나. 나 강의 못하는 사람이야. 나 강의 그만둬야지. 끝! 천국공카페 오늘부터 접습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미쳐버리는 거. 이걸 정신적 역화 또는 선택적 추상화, 추론이라고 한다. 예를 들으니까 이해가 빠르시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78번 아름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행동주의 기법이네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나요? 불안 때문에 나타납니다. 불안. 미련 때문에가 아니라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을 감소시켜줘야죠. 이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행동을 감소시켜주는 기법. 정답 보게 되면요. 니은, 티긋, 릴이네요. 기억은 행동연세법이죠.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죠. 행동연세법은 행동주의용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학생한테 10미터 가면 사탕 주고, 20미터 가면 뽀뽀해 주고, 30미터 가면 가방 틀어주고, 40미터 가면 업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적 강화죠. 목적지에 잘 이르게 하는 거. 이거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동연세법은 행동감소가 아니라 행동증가기법이다. 나머지는 행동감소기법이다. 자극포화법, 자극을 줘서 불안 행동을 줄여주는 거. 뇌파법, 더 심한 불안을 제시해서 불안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 타임아웃, 정지 그만해! 그래서 불안 행동을 정지시켜주는 거. 세 가지는 행동감소기법이다. 그래서 포인트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79번 갑니다. 다음 상담자 반응에 해당하는 해결주의 상담의 질문기법. 이건 쉬워요. 정상이가 이번 주말에 어지럽혀진 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다면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관계성 질문이다. 그래서 관계성 질문은 내 남자와 중요한 관계인 사람들의 초점을 두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답이 뭐예요? 관계성 질문이다. 포인트 잡고요. 80번 가보시죠. 접수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옵지 않은 것은 접수면접은 사전면접이라고도 하죠. 사전면접 이론수에서 강조했지만요. 치과 갔는데 치과의사님이 바로 하지 않고 상담실장님이 어떻게 오셨죠? 어디가 아프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접수면접이라고 한다. 옳지 않은 것. 접수면접 전에는 반드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반드시는 아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심리검사에 치과 갔는데 내시경 해봅시다. 항문 내시경 한번 해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필요할 경우에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반드시는 아니다. 이건 쉽습니다. 누워서 떨먹게요.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헷갈려요. 또 잔소리 갑니다. 생명검사에서 3자입니다. 3자를 맞추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3자를 가리죠. 이렇게 헷갈리게요. 그래서 8자로 유인하죠. 그래서 8그럼이 생명이에요. 왜 그럴까? 쓸데없는 걸 봐서 그래요. 쓸데없는 걸 보면 더 헷갈립니다. 이런 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81번 가보시죠. 다음 내담자에게 해당하는 프로차습기와 디클레멘트 이건 우리 범이론적 변화 단계 이건 누워서 떨먹기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단계에 뭐가 있어요? 전숙고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숙고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 실천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단계가 있죠. 그래서 5개 단계가 있다고 보고요. 전숙고 단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숙고 단계는 뭔가 문제를 알아채는 거. 준비 단계는 문제가 있는 거를 행동시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실천을 하는 거. 실행, 실천하는 거. 여기는 행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 상식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해서 엄마와 자꾸 싸워요. 뭔가 문제의식이 있네요. 행동, 탐 나왔죠. 행동에 문제를 느끼는 거. 숙고 단계다. 쉽습니다. 83번, 82번 가보시죠. 상담 초기 단계의 계부를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쉽습니다. 버너스 문제였죠. 내 남자의 부정적 패턴을 직면한다. 직면은 뭐예요? 돌짚고 날리는 거예요. 돌짚고. 이거는 어느 정도 라프 형성 친밀감이 있을 때 날려야죠. 처음부터 돌짚고 날리면 상담 끝납니다. 첫인상 보니까 당신 겁나게 재수 없어요. 돌짚고 날려봐요. 이 내 남자 가겠죠. 그래서 직면은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 중기 단계. 웬만큼 라프 형성이 될 때 직면을 활용한다. 이거 쉽습니다. 버너스 문제죠. 83번 갑니다. 직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릅이요. 82번에 나왔죠. 직면 설명 들었죠. 직면은 뭐예요? 돌짚고 날리는 거죠. 앞에 설명 들었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기억되기시다. 모순을 드러내요. 새로운 통찰과 바람직한 변화를 드립니다. 모순을 드러내요. 아까 한 말하고 지금 한 말하고 다르잖아요. 돌짚고 날리는 거. 기억이죠. 내 남자의 언어적 진술과 비난적 진술 간의 또는 언어적 진술 간의 불일치.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럴 때 돌짚고 날리는 거. 그래서 기억되기시다 라고 보고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감정 들어가면 공감이죠. 화가 나면 오히려,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마음이 차구되어진다는 말은 분노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상담사가 재해석해지는 거. 상담사가 설명해지는 거. 이건 해석기법이죠. 상담사가 전문적인 상담의 내용을 설명해지는 거. 이걸 해석 또는 재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84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상담사의 재진술 반응으로 오른 것은.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이 저만 따돌려요. 담임선생님도 저만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재진술은 뭐예요? 같은 내용을 상담사의 언어로서. 아, 잘 내가 네 말 잘 듣고 있어. 라고 해주는 걸 재진술이라고 해요. 같은 표현입니다. 친구들이 너만 따돌리고 담임선생님도 너만 미워한다는 말이구나. 네, 그래요. 같은 표현을 상담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지는 거. 네 말을 내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진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상황이나 사건 등 내 남자가 말하는 내용을 상담사의 언어로 바꾸어. 상담사의 언어로 바꾸어. 똑같은 의미를 상담사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재진술이라고 한다. 선생님도 예전에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 개방이죠. 자기 고백이죠. 친구들이 너만 따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해 주시기니. 간단하게 말해볼래? 간단, 명료하죠.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하실 때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구나. 이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친구들이 따돌리지 않고 담임선생님도 너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지 않아서 속상했겠네. 이건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 공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포인트 잡고요. 수용전념치료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용전념치료는 인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가치, 인지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수용전념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탐색하고 전념행동, 전념행동도 가치 있는 행동인지 파악하고 현재를 강조하고 인지적 탈융합인데 인지가 들어갔죠. 탈융합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지적 융합은 인지적 융합은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적 융합은 내담자가 그동안 내사된 가치관, 내담자의 경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편혈변세고죠. 그러지 말고 탈융합. 네가 네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를 수 있어. 네 생각에서 벗어나와 봐. 이걸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합니다. 왜? 수용전념치료하기 위해서 역할 변화는 아니다. 라고 보고요. 86번 갑니다. 합리정서행동. 보통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나 이런 임상심사에서는 인지정서행동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인지정서행동. R.E.B.T죠. R.E.B.T. 이상한 나라. 엘리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A, B, C, D, E로. 그래서 인지정서행동을 우리 청소년 상담사에서는 합리정서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A, B, C, D, E에서 빨리빨리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행동 변화를 지속을 위해서 장기상담이 아니라 단기상담이다. 단기상담을 지향한다. 이 단기상담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A, 선행사건이 있고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생기면 결과가 나오고 디스프트 논박을 통해서 A, B, C, D, E죠. 긍정적 효과를 일으켜서 새로운 감정을 도출하여라. 정답 나왔습니다. 쉽습니다. 87번 갑니다. 해결중심상담의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과거 경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프로이트다. 프로이트는 죽었습니다. 과거 중요치 않아요. 해결중심, 지금 해결해야죠. 현재가 중요하다. 아주 쉽습니다. 답 나왔으면 나머지 볼 거고요. 88번 갑니다. 현실칠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요. 또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의외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욕구 나왔죠. 욕구는 뭐예요? 욕구는 항상 만족할 수가 없죠. 항상 욕구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욕구 만족이 생길 수도 있고, 충돌이 되죠. 갈등 속에서 채워지고 조절하는 게 욕구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면 욕구, 찌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갈등이나 대인갈등적이다. 욕구는 갈등이 불가피하게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치료의 욕구, 현실상담 이론의 욕구, 다섯 가지가 있죠. 소속의 욕구, 함께하면서, 또 힘의 욕구, 힘 권력의 욕구, 이런 거 왜 하려고 해요?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자유의 욕구. 자유 왜 얻으려고 해요? 즐거워야 될 거 아니야, 즐거움의 욕구. 이런 거 왜 하려고 해요? 아, 살아있네. 살기 위해서. 생존의 욕구. 이런 것들은 상호갈등적, 대인갈등적 욕구에서 함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 모델에 기초한다. 의학적 모델에 기초하지 않는다. 욕구는 어떻게 의학적 욕구에 기초해요? 보통 자기 욕구 충족에 해당하는 건데 생존의 욕구는 신내에서 유발한다. 신내에서 유발하면 아주 신내가 납니다. 신내가 아니라 생존은 구내에서 유발된다라고 보고요. 현실치료니까 과거 아니다, 미래 아니다. 현실이 중요하다 싶죠. 5번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전행동 중, 전행동은 네 가지가 있죠. 전행동, 생각하기, 느끼기, 생리과정, 행동하기.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느끼는 거, 느끼는 거하고 생리과정. 방구빵! 똥오줌 싸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 즉, 느끼기, 행동은 통제할 수 있죠. 느끼기와 생리과정은 통제할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 딱 꼬집어요. 아프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프니까요. 또 급해요. 학문을 아무리 조여받자 어떻게 해요? 시간이라면 학문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 89번 갑니다. 정신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강조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정말 서비스 문제, 감사 문제죠. 90번 갑니다. 개인심리학 상담 비법. 개인심리학 누구예요? 아들러가 주장하였다. 아들러가 주장한 문제점 뭐예요? 열등감이다. 아들 못난 열등감, 아들러. 열등감을 어떻게 줘야 돼요? 우월감으로 추구해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러면 칭찬도 해 주고 또 즉시 동기부해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단추두룩이 분별해서 열등감 없애주는 거. 수표에 침뱉기 나쁜 거 침뱉다가 먹지 못하게 해서 없애주는 거. 과제 설정에서 문제점 없애주는 거라고 보고요. 자유현상은요. 마음대로 생각해봐라. 자유현상 나오면 누구예요? 프로이트죠. 정신분석이죠. 개성화는 프로이트의 제자 융이죠. 개성화. 개인의 개성을 살려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라. 개인의 개성을 살려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라. 융의 분석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심리학에서는 단추누르기, 숙배, 침뱉기, 과제 설정하기, 칭찬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칭찬하기, 자신감 부여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91번 갑니다. 실전주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철학적 배경을 두고 만들었죠. 그래서 프랭클과 얄름이라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얄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얄름, 얄름, 시벨름.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다. 다 고독한 존재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궁극적 관심사. 기억, 디귿, 미음이네요. 인간은 다 죽으니까 진실하게 살자. 진실된 마음으로 살자. 왜? 죽으니까. 생명은 유한하니까. 어떻게 진실되게 자유와 책임을 지고, 자유와 고독을 즐기면서, 또 의미있게 살자. 이런 의미, 무의미를 강조했다. 우울은 아니다. 리비도는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강조했죠. 우울과 리비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고요. 92번 갑니다. 인간 중심 상담자. 인간 칼로저스죠. 진술성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진실성이라고 왔죠. 진실성은 뭐예요? 진실한 태도로 상담자는 내 남자에게 임하라. 답 나왔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내 남자에게 모두 표현한. 모두 표현이 아니라 진실되게 표현한다. 진실되게, 진솔하게,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게 진실성이니까. 모두가 아니라 진솔하게다. 아주 쉽습니다. 93번 가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게스탈트, 형태주의 상담 기법은 내 남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혼자 있다고 마음속으로 상상해보라. 마음속으로 상상해라. 마음속의 실험, 상상이 나오면 실험이다. 그래서 마음속의 실험, 상상, 째즈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꿈 작업은요. 꿈을 통해서라도 미외결과제를 해결하라. 바디스킨, 신체 감각, 감각을 통해서 미외결과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험담 금지하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상정과 하인. 이거는 상정과 하인.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르는 분도 아직도 계실 겁니다. 안 계시겠죠? 혹시 계시면요. 여기서 이해하십시오. 저는 상정과 하인 아니고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제때 영화가 병강새라는 영화가 유명했어요. 병강새. 병강새의 모수민, 하인이 우퉁을 벗고 창작을 펼고 마님! 이랬던 영화 제공이 생각나네요. 이 영화를 기억하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또 젊으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은 옛날 영화를 또 이해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상전은 뭐냐면 상전은 마음속에 자기의 가 내사된 가치관. 마음속에 또는 형성된 내사된 가치관을 상전이라고요. 가치관. 욕하면 안 돼. 이런 가치관이 있고요. 욕할 수 있지 뭐. 이런 마음을 하인이라고 하죠. 이건 기본적 욕구죠. 이것들이 충돌되며 생기는 이런 상태, 미결 상태를 상전과 하인이다. 이걸 또 없애겠죠. 상전은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가치관. 하인의 내담자에게 억압된 욕구. 이것들이 충돌돼서 이것들을 잘 화합해서 미행일 거절을 해결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94번 갑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교류 분석은. 이건 쉽습니다. 지금 메신이 숨겨진 메신. 숨겨졌다. 숨겨진 이면에는 나오죠. 이면 교류다. 95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2번이네요. 교류 분석에서 초기 결정을 확정하기 위한 다른 사람을 조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이면 교류하고 비슷한 거죠. 즉 거짓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바꿨죠. 이런 걸 낙혁감정, 이면감정, 거짓된 감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개인심리학에서의 인지조직도, 인지조직도 이걸 생활양식이라고 합니다.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인지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생활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직위도사 이 네 가지로 하겠죠. 직위도사, 지배형, 사회적 관심이 낮고 또 활동성이 강하고 직위형이냐, 기생형이냐, 도피형이냐, 사회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생활양식을 이루어지는 거. 이걸 인지조직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러크 접촉이죠. 게임 스트러크 인생태도는 교류의 분석에서 자기긍정, 타인긍정, 자기긍정, 타인부정 쭉 나오죠. 이런 걸 생활태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번 갑니다. 실존주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옳은 것은 기용, 니은, 리을이다. 태극이 빅쌀이네요. 내담자의 현재의 부자는 과거 사건과 미래의 중과 과거를 중요시하는 건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아니다.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메멘텀모리, 죽음을 직시하라.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잘 살아라. 현재를 강조한다. 내 남자라고 하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진실되게 자라. 진실성, 진단적, 내 남의 실존적, 실존중이니까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그렇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믿고 의미있게 살아라. 왜? 죽으니까. 97번 갑니다. 다음 사례의 청소년 내 남자가 사용한 방어기전환. 쉽죠.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는데 학금 일도 많고 선생님이 너무 많은 일을 시켜요. 선생님께 부른말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친구에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밑에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걸 읽어보라고 그래요. 치환, 치환을 다른 말로 전치, 전치를 다른 말로 전위. 그래서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전위, 전치, 치환. 다 같은 말이다. 오, 이걸 전이라고 했는데 치환은 아니지. 이렇게 해서 들리는 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전위, 전치, 치환. 다 같은 의미입니다. 화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8번 갑니다.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로 옳지 않은 것은 완벽주의는 아니겠죠. 완벽주의는 공부하는 수험생 태도도 안 좋습니다. 분석하면 아주 안 좋습니다. 답은 뭐예요? 성격 고체대입니다. 99번 갑니다. 상담자의 비유리적 행동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셔.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청소년 상담사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서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상담 그만둬야 되죠. 이건 윤리적 행동이죠. 그래서 리을은 윤리적 행동이다. 나머지들은 다 이상한 거다. 쉽습니다. 100번 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상담자가 선택한 이론과 기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고등학교 때 수업에 발표하다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발표를 더 하래요. 발표를 피하지 말고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더 상황에 진면시켜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더더더 이걸 역설적 의도. 더더더 해서 극복 이겨내 역설적 의도. 실전 뒤 상담이다.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합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 강의 마치고요. 저는 2교시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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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